동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1 글로벌 서포터즈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캠페인을 운영합니다. 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제1탄 오행시 공모전은 모두가 하나를 주제로 오행시를 작성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10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중국문화퀴즈가 15일부터 21일은 베트남 문화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후 필리핀 문화퀴즈와 다문화가정 응원문구도 공모할 예정입니다. 캠페인당 참여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네이드폼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